여기 성주라는 곳인데요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에 카페가 있어서 와봤어요 맛있는 밤 저는 산이에요 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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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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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가 온다 차를 묻는다 흙을 묻는다 흙을 묻는다 흙을 묻는다 머리를 만들어준다 머리에 써봐 머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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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이 힘들어 윤아 어디 가요? 아가씨 한 번 더 오세요 진경이 지친 것 같은데 오늘 먹자 누나 벌써 빵 먹어? 누나 이거 누가 사줬지? 이거 할머니 사줬지? 비가 언제 내렸어 이랬다 이쁘다 하늘 이쁘다 정말 이쁘다 제주도 가고 싶다 먹자 갑자기 이쁘만 더 내리잖아 이쁘다 할게 이쁘다 할게 이쁘다 할게 이쁘다 아마도